우리가 아는 맛 알토란이 12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. 일요일 밤 11시! 더욱더 맛있어진 알토란 기대해 주세요! 기대해 주세요! 전통 장의 맛, 기순도 명인 특집입니다. 저는 전남 담양에서 50년을 장을 담그고 있는 기순도입니다. 세 번째 요리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. 우와! 기본적인 청국장을 끓여볼 거고요. 쪽갈비 김치찜 만들어보겠습니다. 최근 몇 년간 가장 놀라운 맛이에요. 한국인의 밥상이네. 오늘 성스윙 장을 사용해서 육으로 밑볼 스테이크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비법이 바로! 와우! 와, 진짜 푸짐하다. 12,000가지의 맛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아는 맛 알토란이 12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. 일요일 밤 11시! 더욱더 맛있어진 알토란 기대해 주세요! 기대해 주세요! 전통 장의 맛, 기순도 명인 특집입니다. 저는 전남 담양에서 50년을 장을 담그고 있는 기순도입니다. 세 번째 요리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. 우와! 기본적인 한국당을 끓여볼 거고요. 쪽갈비 김치찜 만들어보겠습니다. 최근 몇 년간 가장 놀라운 맛이에요. 한국인의 밥상이네. 오늘 성스윙 장을 사용해서 육으로 밑볼 스테이크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비법이 바로! 와우! 와, 진짜 푸짐하다. 12,000가지의 맛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